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아마 곧 매우 거지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될거야 그러니까 회복약 좀 주란 말이다 왜 안주는거니 약간 이것도 화이트데이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랬는데 자 도라이바 아주 도라이버로 돌아버리겠구만 아이고 다 도라이바 어잉? 이쪽으로 나가랍니다 어잉? 어 그래 어휴 어휴 세상이 나는 뭐 계속 막 돌아가지고 날 어 망한줄 알았어 어떻게 된거야 이거 그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고 딱 나오면 여기고 그래 어휴 갑자기 왜 계속 똑같은거 돌고 그래 무섭게 네 이거 뒤질라고 아 지금 진짜 피가 있어야되는데 회복약이 하나는 있어야되는데 못뜨려 미치고 팔짝 뛰겠어 자 이건 장기문이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왜 주사기가 하나도 없지? 자 새로운 코스튬을 얻었지만 그걸 쓰는 일은 여러분들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잠겨있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서 잠겨있네? 잠겨있네? 아마 여기서 이거 쓰는거야 아아 아아 아 여기 기억났어 기억날거 같애 이걸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피 하나도 없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야 아야 아야야야야야 총 어딨어 총?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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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왜 총이 없어졌냐고 어? 바로바로 딱딱 쏴야되는데 자 나왔어 됐어 아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이제 다시 삭스네빈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자 이것 앗 자 나쁘자 자 digital 그래 뭐가 나오든 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아 나 이 미친 것들아 착착 쳐나와 이것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위치가 애매해갖고 그래서 또 짜증나잖아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진짜 집중해야돼 근데 회복략이 없어요 최대한 안맞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무슨 수를 쓰든 마지막으로 아 저기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또 있을텐데 안아 나와봐라 안아 인벤토리 풀 그 중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 좋아 이거 버리겠어 아니야 잠깐만 이거 나중에 다시 얻을 수 있지 않나 아 아 고민되네 샷건도 있고 말이야 그래 이게 탄이 제일 적어 일단 이걸 버리자 그래 글록탈은 아마 계속 줄거야 아닌가 아니면 나중에 이걸 열쇠 쓰고 다시 갖고 오게 흠 그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다시 죽으러 오면 돼 하아.. 이거 역시.. 아마 이어세가 이어세인데? 들어가보자 그렇지 엑시트키 얻었어 제발 제발 자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적들 잡아야 될거야 아니구나 이쪽이 아니라 세상에 어두워서 길이 헷갈린다 여기.. 여길거야 이 엑시트 올라 자 다시 총 주우러 가자 어딘지 모르겠어 정말 불명인가보다 나만 알던 니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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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말도 안되는걸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음 여엄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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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흐음 아니 갑자기 비가와 정말 더 무서워 더욱더 더 더 더 더 더욱더 무서워 자 이제 아까 거기로 가가지고 어 그 위치 그 장소로 가서 되돌아가서 퓨즈를 사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버스 안에 아마 아이템 있을걸? 이 버스에 들어갈 수 있던가? 이 반대편에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었나? 아 이 버스였나? 총 아니면 뭐 이런거 저기 그래 아휴 회복약 좀 주지 아 진짜 지친다 지쳐 점점 미쳐간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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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간적으로 회복약정돈 줘야되는거 아니야? 하하 이거 아니잖아 하하 하하 아 근데 내가 좀 많이 소모를 했어 어느 구간에서 삽질해가 이게 미디엄 난이도에서 딱 정말 딱딱딱 필요한 마킹만 주더라고 하늘 필요 이상으로는 절대 안 돼 하하 정말 아꼈어야 가능한 정도로 하하 하하 네 안녕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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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게임이 갑자기 진짜 잔잔하다가 확 한 번에 어려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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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안 나와? 오 진짜네? 아싸 아싸 주사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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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국 또 뭘 버려야되는구나 좋아 일단 퓨즈 드롭하고 자 어쩔수 없어 피가 없으니까 여기 주사를 놓고 네 어차피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으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는구나 은벤이 너무 엄청 타이트하죠 어휴 잡놈 진짜 깜짝이야 뿅 뿅 뿅 됐고 아 얘가 그거 한거야 아까 그 놈 얘가 이걸로 작업을 했구나 거길 막아놨구나 이 게임 내용 스토리는 상당히 심플해 집 돌아가는거야 그냥 그래 우린 마미가 기다리고 있는 맘맘 맘맘이야 불타는 밤의 밤의 시작이야 정말 집으로 가는게 목적인 사상추유의 게임이라고 했었지 저 아까 퓨즈를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여유고 들어간다 제가 참 좋아하지는 않아 솔직히 난 궁극게임 별로 안좋아하니까 그래 다 돈때문에 하는거지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 새끼야 아 나 맞았잖아 그래요 나중에 또 저 퓨즈를 다시 갖고 와야되는 아주 그지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아 야아 아 진짜 왜 리로드 안되있니 내가 안했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아 나 진짜 초초초초초초초초 아우씨 이런 개패급 쪼가리다 어 녹차리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에 통 안오시던데 딸기님도 하도 안와가지고 난 도망간줄 알았는데 아프대 딸기님이 하도 안오길래 난 어 그래 어 네 내가 썸네일 하도 재촉해갖고 도망갔나보다 아 썸네일하는거 이제 썸네일 만들어주는거 귀찮아가지고 도망갔나보다 했는데 잘 아프대 아프편에 몸살 때문에 아프대 그래 여기도 어? 전자로그를 해제를 해야되는데 자 아마 여기가 내 기억에 맞으면 그놈이 있을거야 어? 어디갔어? 신대! 이거 어떻게 넘어가더라? 그래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움직여가지고 그래 밀고 갈 수 있도록 하는거구요 기차로고! 어 근데 이럴려면 전자로그를 해제를 해야되는데 가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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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감을 잃었구만 이게 미쳐가지고 감을 잃었구만 이게 미쳐가지고 여기도 그놈있나? 음 아직 미웠네 저 여기가 그곳이죠 어 뭐야 어 좋아 전자로그 해제 자 이쪽 전자로그 해제 자 이쪽 전자로그 해제 아 이거 빨리 가야되던가? 아 맞어 시간제한 있었냐 그랬던거 같은데 그 전에 주사기를 먹고 그 전에 주사기를 먹고 이거 시간 늦은거 같은데 다시 가야될거 같애 하아 하아 뒤질거 같은데 여기서 하아 어우 아슬아슬하게 잠겼네 아 다행이다 가 아니었어 다행은 개 뿔 다시?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 아아 이쪽 통해가지고 돌아갖고 가는거구나 가자 하아 달려 하아 또 달려 달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야아 하아 하아 누지뭐 안 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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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zweoj où 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갑자기 bab 없어! 어떡하지? 없답니다 아.. 나 아주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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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 무서운 아주메 진짜 쫙쫙해야지 자 여기서 이거 내리면 아마 그거일건데 그렇지 나리 내리는게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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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렇지 그렇지 화이팅! 피하며 nú morph 흐어 흐어 자 여기 세이브 한 번 다시 하고 가자 자구로 안전 꽝이 최고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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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침대! 침대! 이런 침대 침대 버릇없이 침뱉고 있어 어디서 가면 침대가 침대 주제 침대! 그렇지 침대 침대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후 스읍 여기가 내 기억으로는 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침대 아아 나 진짜 아아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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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